귀여워 또 저거요? 롬인가요? 3밴나고 시작 운숙금지요 뭐 밴나냐? 뭐 밴날까? 감염증 금지요 오케이 이벤 성공지뢰 금지요 성공지뢰? 그냥 지뢰는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살무사 금지요 마법률이 다 밴했어 밴시켰어 또 그저 또 이거하네 출시 수빈의 으 잘 잘 아.. 매웠다 복고 지도 깜빡했다 큰일 났다 밖에 지들받혔는데 아.. 폭시비 폭시 CFP 이 지뢰는 나 뽑을 생각 없었거든 벤카드 저기서 하나 날린거야 포르가, 포르가 막을 거 없잖아 그러면은 감염충 살모사 못쓰면은 봤지? 포르 탱크 바이킹하면은 되지 자 근데 이거 밴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? 재밌는데? 이것도 되게 멀리 싸움이야 자기 자기가 쓸 전략에 되게 상성인 유닛을 밴하고 시작하는거야 가시지옥 맞네 가시지옥이네 가시지옥은 뭐 탱크로 해야지 뭐 가시지옥이 좀 빡세네 뮤탈 뽑겠지? 아 뮤탈 배낸꺼 그랬나? 딱 보아도 근데 살모사 없는 히드라 럴커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 내가 볼때는 뮤탈 할 거 같아 생뮤탈 그럼 난 그냥 땡토르 하는거지 땡토르에 만약에 히드라 럴커 넘어가면은 그냥 탱크로 뽑아주면 돼 무군도 그냥 뭐 땡 바이킹 뽑으면 돼 살모사 가늠충 없으니까 맞지? 그냥 탱크 바이킹 해도 돼 해방선 금지하나 해방선 지뢰 배틀 금지 뭐야 아 뭐고서고 개없게 오지 다 봐 그냥 매펙이야 탈린부 업그레이드 완료 구속건물이 완성됐어 아 나 무사 너무 빠른데? 너무 빠른데? 잠깐만 시간 덜어줘야 돼 이거 아 나 버리 아 나 버리 아 나 버리 참깨 기능 네 의미가 더 흡수하였는데 ㅋㅋ ㄷㄷ 뭐야 아이 씨발 진짜 일병이었어 아이치 강의 거쥐순아 진지하니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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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두찬 철통망어다 이거 역시 무탈방법적 지금 소루 뭐야 소루 뭐야 소루 뭐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업그레이드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여자는 이렇게 소루 여자는 이렇게 소루 연구 완료 우리 아빠는 꼭 그거 연구하더라 3톨 여기있어 1t 4t 5t 5t 2t 5t 6t 6t 5t 5t 6t 6t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할 수 있어 헛된 기지는 있지? 우리 전사들이 적법 이전 중 끝까지 미탈바 뽑으시겠다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준비해야겠는데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어마한 샤벨 마이퍼 영구 끝났어 이건 솔직히 너프 좀 해야 돼 베스틴 간헐천이 고갈됐어 토르가야 돼 싸우면 무서운게 별로 없어 감염충 살모사도 없으니까 열컥? 열컥 말고는 없는데 무탈 3이요 깜깜하게 굳이 필요없어 두 마리 놔두고 가자 막아 놓고 가자 그러게 뱀픽을 받아주셔야지 안되겠다 이거 가자 그냥 가 이거 가면 뭐 막을거 없어 저거 이거 뭐 어떻게 막건데 무탈로 받을거야? 뭐 죽은지 뭐 저거 이면 찌개가 안 guests 3 평소에 없어있어서 당황 Done 1 아 3 쇼 2 다 2 5 아 다 5 5 6 8만 200인 것 같은데 지금? 안 되죠 안 되죠 6개만 있어도 바퀴 지금 와서 나 탱크 이제 이제부터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나 208비 센데? 쭉 쭉 쭉 다 넘겨버렸어 와 일로와 일로와 와 이거 에그 8에그 벌레 뭐야 이거 zym 이즈 룸 줌 줌 줌 줌 줌 줌 이래도 살아남았어 여기도 뭐 있겠지 3 웨이브 만에 오토르가 전멸했네요 이제 탱크지 이제 탱크지 랩킹 하늘천이 고갈됐어 광렉이 고갈됐어 답답해 APM을 올릴 시간이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거야 responsible 지레 베니 폐인이죠 지레가 어차피 안 짙죠 결 Creed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컷댕디지는 어흥 길쌍 복격받고 있어 그저 침침하고 아 근데 되게 바퀴벌레처럼 되게 잘 버쳐 민진만 쳐 나 미네랄이 없는데 이제 어? 어? 비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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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중이야.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중이야 코멘트 많다 아까처럼 쫄지 않아 감염충 그런거 없어 기껏해봐야 럴커야 와 깜짝이야 저거 스탑났고 다겠으면은 진짜 공격중이야 이거 없잖아 마지막 블락이잖아 마지막 블락이잖아 이거 어? 뭐야 이거 아 저리 얼마나 싸워둔거야 이거 어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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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? 어? 어? 근데? 감시군주가 있나? 저그가 설마? 없을거 같은데 가면은 이거 볼 수 있나? 못볼거 같은데 내가 볼때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강력이 고갈됐어 아군 조금리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나가 좀 왜 안나가 야 근데 깜짝 놀랬다 무구 떠가지고 마지막에 아 벤시 한기 바이킹 두기로 마지막에 이겼네 자 나를